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사저가 들어선 양산에 KTX가 정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이 사저를 양산에 마련해놓고 그동안 공사를 했는데 그와 때를 맞춰서 국토부가 양산 쪽에 KTX를 정차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건 문재인을 위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 국토부에서는 평산마을과 인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오래전부터 이걸 추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추진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가 왜 문재인이 사저로 들어갈 점에 해서 양산에 KTX가 정차한다는 말인가? 이거야말로 정책적으로 문재인의 사저가 있는 양산의 교통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한 특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국가철도공단의 물급력 KTX 정차를 위해서 양산시와 시설개선 윗수탁 협약체계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윤영석 의원은 지난 11일 그동안 양산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또 국가철도공단과 지속해서 협의를 했고 그래서 물급력 KTX 정차를 확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산, 이름은 양산이 아닌데 열차가 서는 곳은 물급력인데 여기서 문재인 사저와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급력에 KTX를 정차한다는 것 자체가 물급이 양산 쪽에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가 코레일이 이날 KTX 물급력 정차를 확정한 뒤에 국가철도공단 측에 물급력 성강장 확장과 그리고 성객이동 동선 확보 등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위한 위수탁 협약 체결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조만간에 철도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인 국가철도공단과 시설개선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산시는 약 30억 원을 절여서 성강장 연장 등의 공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 KTX 정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문재인이 양산 사주로 가게 되고 내년 초에 문재인 집 부근에 있는 물급력에서 KTX가 정차하게 되면 바로 집도 가기도 바깥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이동이 수월하다는 겁니다. 현재 물급력의 성강장 길이는 300m로 KTX 산천, KTX 중에서 KTX 산천이 있습니다. KTX 산천 정차가 가능한데 그러나 380m 이상의 성강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강장이 필요한 KTX와는 정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TX 산천은 정차가 가능한데 KTX와는 정차할 수 없는데 이 때문에 성강장 길이를 120m 정도 연장해야 하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코레인은 물급력에서 KTX 정차를 위한 운년 계획 변경을 국토부에 신청하고 이를 승인하게 되면 KTX 정차가 확정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서울과 부산항간에 KTX는 두 가지 노선이 있는데 우선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울산역을 거쳐서 신경주역, 동대구를 거쳐서 서울을 오가는 KTX 정년 노선, 그 다음에 기존의 경부선을 활용해서 부산역에서 구포, 밀양역, 동대구를 격려해서 서울로 오는 이런 노선이 있습니다. 이 물급력은 경부선 구포역과 밀양역 사이에 있지만 그동안 KTX가 서지 않았습니다. 양산시민들은 KTX를 타려면 울산이나 부산 구포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는데 현재 물급력에는 하루 왕복 17차례의 KTX가 아닌 열차가 정차합니다. 무공항호 14번 그리고 ITX 새말호 3회 등입니다. KTX는 평일에 6, 7회, 주말에 8회를 물급력을 지나가지만 정차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산시와 시의회는 2010년부터 전후해서 물급력 KTX 정차를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KTX 물급력 정차를 주기적으로 건의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양산시가 처음으로 KTX 물급력 정차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 결과 물급력에 하루 6번 KTX가 정차하는 조건이면 경제성이 충분하다 하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부터는 했는데 안 됐는데 왜 지난해에는 이게 가능했다는 건가? 이게 이제 문재인 퇴임을 앞두고 물급력에 정차를 하면 문재인의 사저와 가까운 거니까 그래서 교통편의를 위해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초부터 물급력에 KTX가 정차하면 물급력에서 서울까지 가는 이용시간이 줄어들고 또 물급력 이용객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물급력에서 서울까지 2시간 43분이 걸리는데 울산역을 이용하면 3시간 5분이 걸리고 구포역을 이용하면 3시간 48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각각 18분과 65분의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물급력을 이용하면 여기 양산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이동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김일권 시장 등이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서 KTX 물급력 정차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총력전을 펼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통령 후보 모두 물급력 KTX역에 조속한 신설을 공략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것이 오래되는 게 정말 수상하다 하는 겁니다. 국토부 측은 물급력 KTX 정차 문제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은 문재인의 퇴임 후에 양산 사지로 내려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이번 결정은 물급력 확장공사 등 비용을 양산시가 부담하기로 했고 양산시 인구 등이 많이 늘어나는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이 귀향하는 평산마을은 울산과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물급력보다는 KTX 울산역이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물급력에 새로운 역이 생깁으로 해서 정차함으로 해서 문재인 집 쪽으로 또 양산의 발전은 더 가속화될 것 같아. 이게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면 누가 반대를 하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10년 동안 안 되고 있다가 문재인이 딱 양산 사지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갑자기 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하니까 누가 봐도 이건 문재인 때문에 만들어 놓는 것 같아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나 다 문재인 쪽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관련 공기업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이게 평등이냐? 이게 공정이냐? 이게 상식이냐? 하는 걸 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곳곳에서 이런 꼼수의 흔적이 남겨 있으니까 내로남불, 끝판왕이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네. 여러분과는 이렇게